을 자 오른쪽 측면까지 중앙에 두 명 있어요. 2명 있어요. 잡아놓고 잡아놓고. 중앙적으로 슛. 골. 1대0. 청구해. 자. 민병훈 선수의 득점이 성공이 됐고요. 그렇습니다. 민병훈 선수의 선제골로 중앙대학교 청호회가 경호에게 한 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. 다시 보시죠. 여기서 박스 측면까지 들어왔었고요. 조금은 운도 좀 따랐죠? 네네. 그리고 밀어넣으면서 골키퍼 마저 통과하는 멋진 골이 완성됐습니다. 일단은 기선제압은 청호회가 성공을 했어요. 지금도 위험한 상황인데요.